아직까지 GTX가 개통되지 않아서 그 효과를 모르지만 향후 GTX가 개통이 되면 정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확실한 호재가 되면서 정말 천지개벽이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GTX가 개통됐을 때 정말 큰 시대차익과 천지개벽할 지역 어딘지 알아볼 텐데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판교까지 3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곳이고요. 두 번째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입니다. 기존의 역세권 더블 거기다가 GTX 개통이 되므로 해서 1500세대가 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지역. 마지막으로 판교의 거리가 30분 출퇴근 트리플 역세권역의 1500세대 정말 매머드급 단지로 바뀔 수 있는데 실투자금 자체가 1억이 안 되는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바로 GTX 천지개벽할 수 있는 지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GTX가 개통되면 선지개벽할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GTX가 개통됨에 따라서 직주 근접이 됩니다. 어떤 직주 근접이냐 강남권 삼성동까지 두 정거장 판교까지 네 정거장 즉 강남권역의 10분대 판교까지 30분대면 정말 교통의 혁명이고 직주 근접과 일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GTX만 개통되는 게 아니고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GTX 개통도 연신내 역세권 쪽으로는 상업 업무 주거벨트로 개발이 되고요. 거기다가 민간 조합 방식으로 개발되는 민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가성비가 갑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성비 갑이 뭘까요? 리스크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즉 소액 투자하면서 향후 큰 포기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가성비 갑의 투자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왜 그러느냐. 실투금,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1억 미만의 금액으로 투자하면서 향후 직주 근접에 따른 개통효과.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과 민간 재개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GTX 개통, A노선 개통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판교. 이번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일자리 창출과 일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고액 연봉자들이 속출하는 지역이 바로 판교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30분이면 전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겠죠. 그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 최근에 게임업계 4차 산업 포스트 코로나19 가장 큰 이슈가 받는 업계인데 개발자를 잡아라. 왜? 임금 이상 도미노. 기본적으로 800에서 1, 2천만 원 연봉 이상이고요. 신입 초봉이 6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거기다 스톡옵션까지 받죠. 그러면 대기업보다도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이 어디 있다? 바로 판교에 있고요. 그러면 판교에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까지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 아파트값, 집값 어떻게 될까요? 가격대, 임대가, 매매가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GTX 연신내 역세권의 한 정거장이면 서울역. 두 정거장이면 삼성동입니다. 세 정거장, 네 정거장이면 판교이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 앞으로 직주 근접, 직주 일체가 되는 지역으로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GTX 가장 큰 호재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올해 주목해야 될 지역, 바로 GTX가 개통되는 지역. 그중에 연신내 역세권이 꼽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하나, 둘, 셋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투자 기준은 뭘까요? 일자리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바로 판교고요. 판교고요. 판교가 아니면 판교 가까운 전철을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지역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GTX-A 연신내 역세권에서 판교까지 얼마 걸리죠? 바로 30분. 지하철역으로 세 정거장, 네 정거장이면 됩니다. 축택은 혁명, 직주 근접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신내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준강남권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은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리플 세계 전철역, 역세권역의 1500세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질까요? 보도자료 좀 살펴드리면 마포나 흑석동, 비강남권이죠. 하지만 전용 84, 33평 아파트가 얼마? 20억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평당 6천에서 7천 대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2배, 3배까지도 나오는 아파트가 강남이 아니고요. 도심권역의 역세권역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신축 아파트 강세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이유로, 세 가지 이유로 연신내 역세권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집니다.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 앞으로 정말 GTX 개통이 되고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 20억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 두 번째, 트리플 역세권. 지금도 3호선 주고 W역세권, GTX 개통됐을 때 브랜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앞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신3대 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올 상반기, 하반기에 확정 발표가 되고 역세권역은 상업 업무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역세권 고밀도 플러스 민간 재개발도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은 동기서를 걷기 시작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런 지역, 아주 속도감을 내면서 앞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투자 가치가 높고 미래 가치가 좋은데 소액으로, 힐투로, 1억 미만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보도자료 살펴드리면 노량진, 뉴타운 10년 넘게 끌다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구역이 올 상반기 2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지역 또한 아주 좋은 입지, 9호선 라인에 1500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분양권, 매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빌라 매물, 웃돈만, 프리미엄만 9억 정도 붙어 있고요. 실 투자 금액 자체는 매매가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어가고요. 1 플러스 1 받을 수 있는 매물은 12억에서 15억까지 형성돼 있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고 속도감이 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노량진, 뉴타운 지금 여러 개 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 10억, 15억 만만치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뉴타운 재개발 좋은 거 아는데 먼 발제에서 바라만 보실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꿈들,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서울 핵심 역세권의 투자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대단지, 브랜드 역세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지금 실투금 자체가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7천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재개발의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무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5억에서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구역 지정이 올해 내년에 됐을 때 프리미엄 기본 5억 이상 붙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입주 시점에 말을 맞췄을 때는 10억 이상의 최고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이 10억, 15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지금 큰 금액을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지역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 투자 방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GTX 역세권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 투자 가능하시면서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유일한 지역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천지가 개벽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리스크가 없느냐? 임대 걱정할 필요 없는, 지금도 더블 역세권이고요. 초소액 들어갑니다. 실투금, 전세를 안고 7천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현장 조사,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시든 재개발 확정된 지역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5억 10억 갖고 가셔야 되고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도 기본적인 프리미엄이 3, 4억 이상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 지금 거의 무피. 거기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해봐야 5천에 7천 정도에 정말 초소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성은 거의 없다. 거기다가 GTX 개통은 확정돼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이 확정돼 있고 개통이 되면 임대가나 매매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임대가, 매매가에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 민간 재개발, 공공시행하는 개발이 아니고요. 조합원 방식으로 민간 재개발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투 7천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으로 향후 1,500세대 넘는 브랜드 대단지를 신축 아파트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개발될 지역이 있고요. 개발될 지역과 개발이 안 될 지역, 또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 조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 리스크한 지역은 피하시고요. 개발이 확전된 지역, 그리고 차후 2차 개발로 개발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직접 임장활동을 통해서 한 지역, 한 매물만 보실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지역들을 비교 검토해서 정말 본인의 투자 금액,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했을 때는 향후 정말 판교를 30분 내에 축퇴근할 수 있는 브랜드 대단 신축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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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